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? 잘 들어. 난 궁금해. 너희들이 누군지? 456번. 그 비행기를 타. 그게 당신한테 좋을 거야. 설렙나오? 고생하십니까. 그 중엔 내 돈이 900억 원이야! 아 싫어! 너 이 새끼 뭐야? 조리에 닫을 당시도 가만히 앉아있어! 와 씨... 존나카... 미친! 감히 나 주단태를! 이러봐야 너나는 욕같은 인간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 뭐하는 새끼야! 정체가 뭐냐고!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장난하는 거 아닐까 어서 말해 내가 나설 차례인가?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겠어 자네 덕분에 재미있었거든